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부동산세법을 강의하게 된 이준호입니다. 자, 드디어 30일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났네요. 난이도를 한번 볼까요? 30일에 대해 대부분의 수강생들은 1차는 평이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신 분들은 1차 거의 다 합격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차는 공법이 어려웠다. 공법이 어려웠고 나머지 금액은 나머지 과목은 뭐다? 평이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세법시간임으로 뭐다? 세법에 관한 것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세법도 평이했다. 단 평이했는데 수강생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어려웠다. 자, 세법은 왜 어려웠을까요? 지문이 길었다. 그래서 세법은 16문제가 나오는데 6문제가 뭐다? 지문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지문이 길므로 여러분들이 뭐다? 시간에 쫓겨서 어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세법은 시험이 끝나서 차근차근 뜯어보면 한 두세 문제 빼고는 전부 뭐다? 평이에게 출제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는 이제 32회. 기초강의가 들어가네요. 자, 오늘 이제 첫째 시간은 뭐다? 오리엔테이션이네요. 자, 여러분들 프린트 나와있네요. 자, 프린트. 제 이름이 지켜있어요. 자, 한 장을 넘겨보세요. 자, 그럼 1년 동안 우리는 세법에 대해서 뭐를 배우느냐? 커리큘럼을 배우죠? 그래서 다른 교수님들이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개월 단위로, 2개월 단위로 뭐다? 기본서 한 바퀴씩 돌아간다. 그래서 11월, 12월 기초이론 한 번 들어가고 그 다음 내년이 되죠? 1, 2월, 1, 2월 기본이론, 기본서로 합니다. 그리고 3, 4월이 되면 프린트에 나와있듯이 고급이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몇 바퀴 반복 학습한다? 3바퀴. 자, 이렇게 3바퀴 반복 학습한 거를 이제 요약해야죠? 그래도 5, 6월이 되면 요약강의가 들어갑니다. 요약집으로. 그래서 5, 6월 요약강의가 들어갑니다. 드디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7, 8월 달은 문제집으로 문풀이 들어갑니다. 문제풀이. 자, 이렇게 해서 단원별로 배운 순서대로 문제풀이가 들어가고 9월 달은 이제 실전. 자, 실전 동형 문제풀이가 들어갑니다. 9월 한 달 동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강의를 거의 마무리하고 10월 달은 이제 뭐를 한다? 백선 특강을 한다거나 또는 식곡대를 한다거나 마지막으로 이제 10월 달 마무리를 해서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가게 되겠네요. 그래서 11월, 12월. 자, 기초강이죠? 그래서 1월 달에 출발하는 분과 11월, 12월 달에 출발하는 부분은 분은 실력 차이가 다르다. 그래서 11월, 12월은 기초강이니까 기초가 돼야 돼요. 모든 법이. 기초가 안 되면은 뭐다? 점수가 안 나온다. 자,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기면 이제 뭐가 나와 있나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항목. 자, 다시 한번 상기하자고요. 자, 1차와 2차로 구분한다. 1차는 뭐와 뭐다? 민법과 학교론이다. 각각 40문항이네요. 그리고 2차는 세 과목이다. 첫 번째는 뭐다? 부동산 공법. 두 번째는 중개사법. 세 번째는 공심위 세법. 그래서 1차, 2차 따로 채점하는 거예요. 따로 채점해서 평균 몇 점 이상이 합격이다? 60점 이상. 그래서 1차, 그래서 1차가 합격해야 2차가 유효합니다. 1차는 60점 미만이다. 그럼 전체가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수강생들은 상반기까지는 뭐다? 1차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1차야? 1차가 60점 이상 맞아야. 2차가 유효하니까. 그래서 2차는 중요한 게 몇 과목이다? 세 과목이에요. 세 과목. 그래서 1, 2, 3. 그래서 제가 프린트에 뭐라고 지켜놨어요? 박스를 쳐놨어요. 공시법과 세법은 40문항이다. 왜 이렇게 따로따로 배울까요? 법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공시와 세법은 한 과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 맨 마지막 시간에 마무리하는 과목이네. 그래서 공시법, 세법은 40문항 한 과목이다. 그래서 세법을 0점 맞더라도 공시법 24개 맞으면 된다고요? 그러나 그럴 일은 전혀 없죠. 골고루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차 평균 60점 이상, 2차 평균 60점 이상 그럼 동차 합격이 되고 1차는 평균 60, 2차는 평균 57.5 그러면 1차만 유효하고 그런데 1차는 평균이 57.5, 2차는 평균이 80 그러면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자, 오늘은 무슨 시간이다? 부동산, 세법 시간이에요. 세법 자, 세법이 뭐다? 세금에 관한 법이다.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뭐라고 보였나요? 세금? 세금이에요, 세금. 그래서 세금에 관한 법이 세법이다. 그럼 우리는 세법을 다 배우는 게 아니라 뭐만 배운다? 부동산 관련, 세법만 배운다. 부동산 관련, 그래서 부동산이 뭘까요? 토지, 건축물. 그래서 세법에서 쓰는 용어예요. 이렇게 민법과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세법은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축물을 얘기한다.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요거. 그래서 세금에 관한 법을 배우는 게 부동산 세법이다. 그럼 부동산 세법은 크게 뭐다? 취득 관련된 조세. 그리고 프린트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다? 보유 관련된 조세. 이렇게 양도 관련된 세금을 배우는 게 부동산 세법입니다. 그래서 사고, 가지고, 팔고, 이거를 법룡으로 뭐라 그런다? 취득, 보유, 양도할 때 관련된 세금을 배우는 게 부동산 세법이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세법은 세금이잖아. 그래서 세금임으로 뭐다? 사회현상에 일어나는 경제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법을 배우다 보면 상식이 많다. 상식적인 배우는 거예요. 그럼 상식이 뭐다?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뭐다? 취득세. 그리고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 뭐다? 등록, 면허세.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는 대표적으로 취득 관련된 조세다. 그래서 기초임으로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그런데 이 취득은 무슨 취득이다? 얘는 소유권 취득이에요. 소유권을 취득하면 내 걸로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등기 쳐야죠. 등기 쳐야 돼. 그래서 등기 칠 때 내는 세금이 뭐다? 취득세다. 그래서 우리가 권리 중에, 권리 중에 값구의 기록이 될까요? 을구의 기재가 될까요? 값구에 기록되는 게 취득세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등록, 면허세다. 그럼 등록, 면허세는 전세권 취득할 때, 저당권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길 건너 남의 건물에 전세 들어가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등록, 면허세를 내야 된다. 그래서 이 등록, 면허세는 대부분 권리 중에 어디에 기재되는 거다? 을구에. 그럼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면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럼 권리증의 값구의 기재가 됐어요. 이거는 탑업에서 구체적으로 배운다고요. 그래서 소유권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고 소유권이 아닌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 등록, 면허세다. 전세권 취득, 저당권 취득, 임차권 취득. 그래서 등기 칠 때는 반드시 뭐를 납부하고 가야 된다?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고 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땅을 취득하죠? 등기 쳐야 되잖아. 그래서 등기 칠 때는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소유권이므로 취득세 납부. 소유권이 뭘까요? 소유권, 관리, 관리죠? 사용, 쉽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뭐다? 소유권이에요. 사용, 수익, 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이다. 그래서 사용, 수익, 처분. 세 글자로 소유권.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내꺼. 내꺼를 취득하면 등기 쳐야죠? 취득세 납부.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취득하고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을 때는 보유라 그래. 재산세. 그래서 1차적으로 무슨 세금을 낼까요? 재산세. 2차적으로 무슨 세금을 낼까요? 종합. 부동산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이 뭐다? 재산세.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갖고 있죠? 땅을 갖고 있으면 매년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재산세 납부. 1차적으로 서민들은 재산세를 납부하고 일정 가익을 초과할 때는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부동산세. 가지고 있을 때 매년 내는 세금이다. 사후에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종합. 종부세. 그렇죠? 그럼 상식이 뭐예요? 종부세는 아파트를 갖고 있다. 1차적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죠? 2차적으로 종부세. 이게 상식이잖아요. 사회에. 아파트는 얼마 넘어갈 때 종부세를 낼까요? 공시가격으로 6억 초과. 개인별로 따지죠? 6억 초과. 6억 초과할 때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1세대 1주택자가 하나를 갖고 있죠? 9억 초과예요. 집이 하나인데 공동 소유했다. 개인별로 6억 초과. 그러니까 집이 하나인데 단독 소유했다. 단독 소유하면 9억 초과할 때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주택자다. 집이 여러 개다. 그래서 개인별로 합산해서 6억 초과다. 그래서 종부세는 아파트는 다주택자나 집 하나인데 공동 소유했을 때는 6억 초과할 때 종부세를 낸다. 법이 바뀌기 전까지예요. 지금 법이 안 바뀌었으므로 안 바뀐 내용으로 지금 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종부세는 기본 숫자가 뭐다? 아파트는 6억 초과. 집이 하나인데 1주택자는 9억 초과. 단독 소유. 이렇게 해서 재산세를 매년 납부하고 2차적으로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는 뭐를 납부한다? 종합부동산세.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제 팔지. 파는 거를 처분 또는 뭐라 그런다? 양도 또는 뭐라 그런다? 매각. 처분할 때는 무슨 세금을 낼까요? 양도소득세. 이렇게. 사회에서 줄여서 뭐라 그럴까요? 양도세라 그래요. 양도세. 자, 양도세는 개인이 내는 세금이에요. 양도세는 부동산 등을 팔고 벌었을 때. 즉, 투기방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양도소득세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다? 종합소득세. 자, 양도소득세는 개인. 그리고 종합소득세도 개인인데 누가 내는 세금이다? 사업자. 자, 매매업자가 부동산을 팔면 뭐다?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니라 사업자임으로 종합소득세를 낸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도 얘기한다? 소득세, 소득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소득세는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합쳐서 소득세라고 한다. 그러니까 개인이 팔았을 때는 양도소득세, 개인이 아닌 사업자, 매매업자가 팔았을 때는 종합소득세, 세금이 이름이 달라요.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소득세,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다섯 개 위주로 세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합쳐서 소득세니까 구체적으로는 여섯 개고. 이렇게 해서 취득 관련된 조세 두 개,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두 개, 팔아먹을 때 내는 세금 두 개.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도 얘기한다? 소득세, 이렇게. 자, 그럼 넘어가 보죠. 한 장 쭉 보면 이제 3번. 자, 뭐를 이제 알아야 돼? 세법, 출제 범위인 범위 및 문항수를 알아야 돼요. 문항수. 자, 일단은 취득세는 평균적으로 몇 문제가 나온다? 세 문제. 재산세 세 문제. 양도소득세 다섯 문제. 그리고 등록면허세 한 문제. 평균적으로 종부세 한 문제. 종합소득세 한 문제. 이렇게 하면은 14개가 나오죠? 이렇게 우리는 파트별로 각각 배워. 따로따로. 따로따로 배워요. 각론 파트. 그러나 각론을 배우기 앞서 우리는 먼저 뭐를 배운다? 조세. 총론을 배워요. 조세가 뭐예요? 모든 세금을 조세라 그래요. 모든 세금을 조세라 그런다. 이게 조세야 다 조세. 세금하면 싸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 그런다? 조세. 그래서 우리는 각각 배우기에 앞서 모든 세금의 전체 내용을 배우는 게 총론이다. 그래서 총론은 평균적으로 두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세법은 공시법과 함께 한 과목이라고 그랬죠? 40문항. 공시법은 24개. 세법은 16개 문제가 나온다. 16개.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몇 개다? 10개입니다. 10개면 60점 이상 되잖아요. 목표가 10개다. 그래서 운이 좋은 분들은 찍어서 하나, 두 개에 맞히면 뭐다? 고득점이다. 그래서 세법을 공부할 때 나는 세법을 만점 맞겠다. 또는 80점 이상 맞겠다. 전공을 하지 아니한 분들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점수고 전공을 하지 아니한 분 빼고는 대부분 뭐다? 12개 전후로 맞혀요. 그럼 고득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 16개를 놓고 봤을 때 전국 평균을 보면 합격하시는 분들은 65점 전후를 가장 많이 맞습니다. 어차피 6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표를 몇 개로 한다? 10개. 그래서 우리는 전략을 짜야죠. 세법을 공부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가 다섯 개예요, 다섯 개의 이해를 위주로 공부한다. 나머지는 하나하나 쓰니까. 그래도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도 얘기한다? 부동산, 산법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만 잘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은 OT가 끝나면 모든 세금의 전체 내용, 총론 강의가 들어가고 그리고 일부 취득세 강의가 들어간다고요. 자, 그 다음 4번을 한번 봐주세요. 자, 부동산이 이제 경제활동이라고 나왔네요. 자,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팔고, 가지고 있는 거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경제활동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면 갑이 을에게 뭐다? 대가를 지급 화살표가 나왔죠? 을. 자, 부동산 뭐를 이전시켰다?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대가를 받은 거야. 그럼 우리는 갑을 뭐라 그런다? 용어 정리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갑을 매도자라고 얘기한다. 을을 뭐라 그런다? 매수자. 이런 용어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매도자는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남았으면 양도소득세. 찍혀있죠? 그리고 소유권이므로 매수자는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취득세. 취득세. 중요한 거는 도고. 여기는 수야. 그래서 매도자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양도자. 그리고 매수자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양수인.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도와 가운데 수를 헷갈리지 말자. 이렇게 해서 파는 자는 양도세. 그러나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업자가 팔면 무슨 세금 낸다고 그랬어요? 종합소득세. 이거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5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부동산 경제활동 중 보유할 때 내는 세금. 보유는 매년 내는 세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1차적으로 재산세. 2차적으로 뭐를 낸다?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밑에 뭐라고 찍혀 있어? 종합소득세. 이에는 어떨 때도 낸다. 임대하잖아. 부동산을 임대하죠? 부동산을 임대하면 사업자잖아. 1년에 한번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야. 임대. 그럼 임대는 뭐다? 가지고 있을 때 임대사업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하는 보유와 관련된 세금이다. 그럼 사업자가 임대하니까 종합소득세를 낸다. 그리고 사업자가 팔 때는 무슨 세금도 낸다? 종합소득세도 납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등록면허세가 아니라 위에 종합소득세가 나와 있는 거. 1차적으로 재산세. 2차적으로 종부세. 그 사업자가 임대합니다. 가지고 있는 상태죠? 무슨 세금을 납부한다? 종합소득세. 소유자에게. 소유자가 찍혀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다? 소유자. 몇 월 며칠 소유자에게. 6월 1일 소유자에게. 재산세, 종부세를 납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죠?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과세. 기준일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 재산세, 종부세를 묶어요. 소유자는 몇 월 며칠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 6월 1일. 그래서 6월 1일을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 기준일.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를 과세하기에 의한 기준이 되는 날짜는 6월 1일이다.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를 다 내는 겁니다. 왜 수많은 숫자 중에 6월 1일일까요? 우리가 재산세, 종부세는 공식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공식가격은 언제 만드나요? 주택은 4월 말까지 공식을 합니다. 주택은 아파트 같은 거 단독. 그리고 땅은 5월 30일까지 공식을 해. 그럼 이제 5월 30일까지는 법에 의한 공식가격이 정해지죠? 5월 말까지 정해지니까 기준은 뭐다? 6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소유자가 세금을 내는 거죠? 몇 월 며칠 소유한 자는? 6월 1일 소유한 자는? 6월 1일 하루만 소유했더라도 1년치를 다 내는 거야. 납세,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그래서 6월 1일.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과세 기준일. 꼭 기억해야 돼요. 강론에서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번은 뭐가 있나요? 6번은, 6번은 이제 6번은 뭐다? 징여상속이 나왔잖아요. 자, 우리가 징여받죠. 원칙은 뭐를 내야 돼? 징여세를 내야 돼. 상속을 받으면 무슨 세금을 내야 돼? 상속세를 내야 돼요. 원칙은. 근데 징여받고 상속받으면 등기 쳐야지? 등기 쳐야 되잖아. 항상 등기 칠 때는 세금을 내고 가야 돼요. 뭐를 납부한다? 소유권은 취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 아닌 거를 징여상속받았을 때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자, 상속징여받으면 원칙이 무슨 세금 내야 돼? 징여세, 상속세. 그럼 우리가 이것도 상식이잖아. 부부끼리 징여를 하죠? 부부끼리 징여를 하면 얼마까지는 징여세가 없을까요? 6억. 6억이 넘어가야 징여세네요. 부부끼리는. 그럼 6억을 징여받았다. 징여세 안 내. 그럼 7억을 징여받으면 6억을 공제받고 1억은 징여세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징여받는다. 원칙은 과세한다. 그러나 6억까지는 과세 안 해요. 과세를 안 하더라도 등기 쳐야죠? 소유권을 이전받았잖아. 징여. 무슨 세금을 납부한다? 취득세를 납부한다. 그러나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거를 뭐다 징여받으면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거기 뭐라고 찍혀있어요? 등록면허세. 그래서 우리는 징여할 때 징여하는 자를 뭐라 그래요? 징여자. 나와 있어요. 징여받는 자를 뭐라 그래요? 수중자. 받을 숫자야. 뒤바뀌면 안 돼요. 징여하는 자를. 징여자. 징여받는 자를 뭐라 그래요? 수중자. 그 다음 상속 받잖아. 그럼 원칙은 무슨 세금 낸다? 상속세. 그럼 소유권. 이전등기를 쳐야지 무슨 세금을 납부한다? 취득세를 납부한다. 등기 칠 때는 소유권이니까. 그럼 돌아가신 분을 뭐라 그래요? 피상속인. 피를 늘리며 돌아가신 분. 피가 붙어요. 그리고 상속받는 자를 뭐라 그런다? 상속인. 뒤바뀌면 안 된다. 그래서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상속을 받는 자를 뭐라 그런다? 상속인. 그래서 징여상속은 대가가 없죠? 대가가 없더라도 법에 의해서 원칙은 뭐를 납부한다? 상속세, 징여세를 납부한다. 등기 칠려면 소유권을 등기 칠 때는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 납부. 소유권이 아닌 것은 뭐를 납부한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이렇게 해서 6번까지 한번 해봤네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봐요. 7번. 7번 나와요. 7번은 좀 이따 할게요. 오늘 프린트는 여러 장이 있어요. 여러 장이 있다. 그리고 기본서는 기본서는 이제 이달 중에 나올 거예요. 지금 이제 법 개정이 예정된 게 있고 기타 등등이 있으므로 오늘은 이제 프린트로 대체를 하고 다음에 이제 강의 들어갈 때는 이제 기본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프린트는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가로 프린트. 딱 제목이 뭐다? 조세, 총론. 조세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세금, 총론, 전체 내용. 그래서 세법을 고득점 하려면 뭐를 잘해야 고득점을 할 수 있다? 총론 파트를 잘해야 돼요. 총론 파트. 그래서 총론이 끝나면 이제 각각 배우는 강론 파트로 들어간다구요. 그럼 한 장짜리 딱 보면 이제 세금의 이름이 몇 개가 나왔어? 다섯 개. 왼쪽에 한번 봐요.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3번 재산세 4번 종합부동산세 5번 뭐가 나왔다? 양도소득세가 나와있죠? 나와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옆으로 가서 이제 지금 배운 거를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활동단계. 가운데. 찾았어요? 가운데. 활동단계. 취득세 밑에 뭐를 적어? 종합소득세. 이거. 사업자가 팔 때는 종합소득세를 내요. 5번 바로 밑에 조그맣게 하나 적어놓으세요. 양도소득세 5번. 그러니까 살짝 적어요. 그러니까 살짝 적어요. 개인들은 양도소득세. 사업자들은 매매업자가 팔죠. 사업자들은 매매업자가 팔죠.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부동산세. 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그래도 종합종합인데 이거는 부동산세고 이거는 소득세예요. 벌었을 때 내는 세금.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세법은 수많은 세금이 있죠. 세금의 종류는 전체 관세까지 25개예요.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위주로 세법을 배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구체적으로는 여섯 개. 이렇게 해서 첫째 시간은 뭐를 배웠다? 취득, 보유, 양도와 관련된 세금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잠시 쉬었다 출발합니다.